4. 한주일 내내 나는 일을 많이 했다. 배몽이 찾아와서 편지를 보내노라고 말했다. 나는 에마니얼과 함께 영화 구경을 두 번 갔는데, 그는 가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5. 그러면 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약속했던 대로 마을이가 왔다. 나는 그녀에게 격한 욕정을 느꼈다. 그녀가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6. 단단한 젖가슴의 윤곽이 완연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거울어 갈색이 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좌우에는 바위가 솟고 육지 쪽으로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7. 넷이의 태양은 과히 뜨겁지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길게 퍼진 작은 물결이 나른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리가 내게 놀이를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 8. 헤엄을 치며 파도의 물마루에서 물을 들이마셔 입속에 거품을 가득 채운 다음, 반드시 누워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내뿜는 것이다. 9. 그러면 그것은 물거품 레이스를 만들면서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했고, 미지근한 보슬비가 되어 얼굴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10. 그러나 잠시 후에는 입속에 짠 소금기 때문에 얼렬했다. 그러자 마리가 따가와 물속에서 나에게 달라붙었다. 마리는 자기의 입을 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혀가 나의 입술을 시원하게 적셔주었다. 10. 한동안 우리는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11.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거피 버스를 잡아타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는 즉시 침대로 뛰어들었다. 11.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여름밤이 갈색으로 그을린 우리의 몸 위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상쾌했다. 12. 오늘 아침에 마리가 가지 않고 있어서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내 몸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13. 조금 뒤에는 살라마노 영감이 개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청개에서 구둣발 소리와 개가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났다. 14. 이었고, 못된 놈, 망할 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거리로 나갔다. 15. 내가 영감의 이야기를 해주자 마리가 웃었다. 그녀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15.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또 그녀에게 욕증을 느꼈다. 조금 뒤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16.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16.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웃어대서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때 바로 레몽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터져나왔다. 17. 먼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레몽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17. 넌 날 무시했어. 넌 날 무시했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18. 퍽퍽 소리가 나고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가 어찌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금방 청계참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9.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고 레몽은 여전히 두들기 폈다. 19. 마리는 끔찍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무 때꾸도 하지 않았다. 19. 그녀는 나에게 가서 경찰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 그러나 3층에 새들어 사는 백완공과 함께 경찰이 한 명 들어왔다. 20.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1. 경찰이 더 크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레몽이 문을 열었다. 21.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짐짓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22. 여자가 문으로 뛰어나와 경찰에게 레몽이 자기를 때렸다고 말했다. 22. 이름이 뭐야? 경찰이 물었다. 23. 레몽이 대답했다. 24. 말할 때는 입에서 담배를 빼! 경찰이 말했다. 25. 레몽은 망설여다가 나를 쳐다보니 담배를 빨아들였다. 26. 그 순간 경찰이 두껍고 무거운 손으로 레몽의 얼굴에 따기를 한 대 호되게 올려붙였다. 26. 담배가 몇 메타 저쪽으로 떨어졌다. 27. 레몽은 안색이 변했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7. 그러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땀 꽁초를 주워도 되겠냐고 물었다. 28. 경찰은 그러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부터는 경찰이 허수하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라 하고 덧붙였다. 29. 그동안 여자는 줄곧 울면서 이 사람이 날 때렸어요. 29. 이 사람 뚜쟁이에요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30. 그러자 레몽이 물었다. 30. 경찰관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남자에게 뚜쟁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요? 30.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닥쳐! 라고 호통을 쳤다. 31. 그러자 레몽은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31. 두고 봐 요거사 다시 볼 날이 있을 테니. 32. 경찰은 레몽에게 닥치라고 한 다음 여자는 가도 좋고 레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소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33. 그는 또 레몽에게 그처럼 몸이 덜덜 떨리도록 술에 취하시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34. 그 말을 듣자 레몽은 설명했다. 35. 경찰관님 저는 취한 게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님 앞에 서 있어서 떨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36. 그가 문을 닫았고 모였던 사람들도 자리를 떴다. 마리와 나는 점심 준비를 마쳤다. 37. 그러나 그녀는 식욕이 없어서 나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 38. 마리는 한시에 갔고 나는 잠을 조금 잤다. 38. 새식인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레몽이 들어왔다. 39. 나는 누워있었다. 39. 그는 내 침대가에 앉았다. 40.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41. 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41. 그는 말하기를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때리기에 두들겨 패준 것이라고 했다. 41. 그 뒤의 일은 내가 목격한 대로였다. 42. 나는 그에게 여자가 혼이 났으니 이제 그는 합족하겠다고 말했다. 42. 그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42. 그리고 그는 경찰이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자가 이미 매를 맞은 것은 조금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2. 그는 또 자기는 경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에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43. 그리고는 경찰관이 따귀를 올려붙인 것에 자기가 응수하리라고 기대했느냐고 물었다. 44.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45. 대몽은 매우 만족한 눈치였다. 45. 그가 나에게 함께 외출하겠느냐고 물었다. 46. 나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46. 그는 내게 정인을 서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47. 나야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47. 레몽 말로는 여자가 그를 무시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48. 나는 그의 정인을 서주기로 했다. 49. 우리는 외출했고 레몽이 내게 꼬냑을 한 잔 사주었다. 49. 그러고는 그가 당구를 한 판 치자고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내가 졌다. 49. 그 다음에 그는 창녀집에 가자고 했으나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가 싫다고 했다. 49.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레몽은 정부를 혼내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9. 그는 내게 아주 다정스럽게 구는 것 같았고 나는 즐거운 한때라는 생각을 했다. 50. 멀리서 나는 흥분한 표정으로 문간에 서있는 살라마누 영감을 알아보았다. 51. 가까이 가보니 그는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51. 그는 이리저리 사방을 두리벙거리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컴컴한 복도를 노려보고 두수없이 뭐라고 중얼거리는가 하면 다시 그 충렬된 작은 눈으로 길거리를 뒤지더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52. 내 몽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53.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어렴풋이 들렸고 영감은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승거렸다. 53. 내가 그에게 개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불쑥 달아놔버렸다고 대답했다. 54. 그러더니 갑자기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넣어놨다. 54. 오늘도 평소와 같이 연병장으로 녀석을 데리고 갔죠. 장터의 가건물들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55. 도주왕을 구경하려고 잠시 멈췄다 돌아보니 그놈이 없어졌어요. 55. 물론 벌써부터 좀 작은 목줄을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망할 놈이 그렇게 없어져 버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56. 그러자 레몽이 개가 길을 잃은 것일 수도 있으니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57. 그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주인을 찾아온 개들의 예를 들어 보였다. 58. 그랬는데도 영감은 더 흥분한 것 같았다. 58. 하지만 놈을 잃고 말 거라고요. 알겠어요. 누가 그걸 갖다 길러주기라도 한다면 또 모를까. 59.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딱지투성인 걸 보면 누구나 다 질색할 거예요. 60. 경찰이 잡아가고 말 겁니다. 틀림없어요. 61. 그래서 나는 그에게 경찰서의 동물보호소로 가볼 필요가 있으며 비용을 얼마간 내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61. 영감은 비용이 많이 드는지 물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62. 그러자 영감은 성을 내며 그 망할 놈 때문에 돈을 내다니 아 죽어버리라지 하고 말하고는 개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63. 레몽은 웃으며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를 따라 들어갔고 우리는 같은 청의 청계참에서 헤어졌다. 63. 조금 뒤에 영감의 말소리가 나더니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잠시 문간에 서있다가 말했다. 64.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그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65. 그는 구두코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딱지가 앉은 그의 두 손은 떨고 있었다. 65. 나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그가 나에게 말했다. 66. 나한테서 개를 빼앗아 가진 않겠지요? 네. 메르소 씨. 돌려주겠지요? 안 돌려주면 난 어떡해요? 66. 나는 그에게 동물보호소에서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흘 동안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일러주었다. 67. 그는 아무 말로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말했다. 67. 그가 자기 집 문을 닫았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68. 그의 침대가 삐걱거렸다. 그러다가 벽을 통해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69. 내가 왜 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튿날 아침에 일찍 하면서 일어나야 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으므로 나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잤다. 69. 레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69. 그는 자기 친구 하나가 관로 속에 그가 그 친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69. 그가 자기 친구 하나가 알제 근처의 조그만 별장에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자고 했다면서 나를 초대한다고 말했다. 70.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떤 여자친구와 그날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대답했다. 70. 그러자 곧 레몽은 금방 그 여자친구도 초대한다고 말했다. 70. 그 친구의 아내는 온통 남자들 뿐인 가운데 외톨이가 아니어도 되니 아주 반색할 거라고 했다. 71. 나는 바로 전화를 끊으려 했다. 왜냐하면 사장이 밖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탐탁해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71. 그러나 레몽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초대권은 저녁에 전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내게 다른 걸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72. 그는 한 무리의 아랍인들에게 하루 종일 미행당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옛 정부의 오빠가 끼어 있다는 것이었다. 73. 오늘 저녁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에서 글을 보고도 내게 알려줘.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74. 조금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걱정이 됐다. 사장이 전화통화는 좀 덜하고 일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할 것 같았다. 74.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는 아직은 아주 막연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75. 그는 다만 그 문제에 관해 나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었다. 75. 그는 파리의 사무실을 열어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갈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76. 그러면 나는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76. 자네는 젊으니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나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러나 저러나 내게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77. 그러자 사장은 내게 삶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77. 나는 삶이랑 결코 달라지는 게 아니며 어쨌건 모든 삶이 다 그게 그거고 또 나로서는 이곳에서의 삶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대답했다. 78.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늘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야심이 없으니 그건 사업하는 데는 대단히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79. 그래서 나는 자리로 돌아와 일을 했다. 나는 사장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다. 79.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에는 그런 종류의 야심도 많았다. 79. 그러나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곧 그런 모든 것이 사실상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79.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80. 나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80.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였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80.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을 해? 마리가 말했다. 나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80. 게다가 결혼을 원하는 쪽은 그녀고 나는 그저 그러자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결혼이란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 80. 그녀는 한동안 잠잠고 있다가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81. 그녀는 다만 자기와 같은 식으로 사귀게 된 어떤 다른 이자가 똑같은 제안을 했어도 내가 받아들였을지 알고 싶어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81. 그러자 마리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자문해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81. 잠시 또 잠잠고 있다가 그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81. 언젠가는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내가 싫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81. 내가 더 보탤 말이 없어 잠잠고 있자 마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내 팔짱을 끼웠다. 81. 그리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바로 결혼을 하자고 대답했다. 81. 그때 내가 사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는 파리를 알고 싶다고 했다. 81. 나는 한때 파리에서 살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어떻냐고 물었다. 81. 나는 마리에게 말했다. 더러워. 비둘기들과 큼큼한 마당들이 있어. 사람들은 피부가 허옇고. 82. 그러고 나서 우리는 대로들을 따라 걸어서 시내를 통과했다. 82. 여자들이 아름다웠다. 나는 마리에게 그 점을 눈여겨보았느냐고 물었다. 82. 마리는 그렇다고 하면서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83.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4. 그래도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싶어서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고 말했다. 84.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볼일이 있었다. 85. 그때 우리는 나의 집 근처에 일을 얻고 나는 그녀에게 잘가라고 인사했다. 85.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86. 내 볼일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아? 나도 알고 싶긴 했지만 미처 물어볼 생각을 못했더랬다. 86. 마리는 그것을 나무라는 눈치였다. 87. 그때 나의 당혹한 표정을 보고 마리는 또다시 웃었고 불쑥 온몸으로 다가와서 내게 입술을 내밀었다. 87. 나는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87. 내가 막 먹기 시작했을 때 키가 작은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내가 앉은 테이블에 앉아도 되겠냐고 내게 물었다. 88. 나는 물론 앉아도 된다고 했다. 89. 그녀의 행동들은 단속적이었고 두 눈은 사과 같은 작은 얼굴에서 반짝거렸다. 89. 그녀는 제 키스를 벗고 자리에 앉더니 아주 열심히 메뉴를 살폈다. 89. 그리고 셀레스티를 불러 즉시 명확하면서도 빠른 목소리로 먹을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주문했다. 89. 오르데보르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여자는 핸드백을 열고 네모난 작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 미리 음식값을 계산한 뒤 작은 지갑에서 팁까지 덧붙인 정확한 금액을 꺼내어 자기 앞에 내놓았다. 90. 그때 오르데보르가 나왔고 그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먹어치웠다. 90.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그녀는 또 핸드백에서 청색 색연필과 일주일 동안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린 잡지를 꺼냈다. 91. 그리고는 아주 신경을 써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체크표시를 했다. 91. 잡지가 열두 페이지나 되었으므로 그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줄곧 세밀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 91. 내가 식사를 끝마쳤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체크표시를 하고 있었다. 92.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고 정과 다름없이 자동인형 같은 몸짓으로 재킷을 다시 입고 식당을 나갔다. 93. 아무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나도 밖으로 나가서 한동안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94. 그녀는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믿을 수 없으리만큼 빠르고 정확한 걸음으로 옆으로 벗어나거나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95. 결국 나는 여자를 시야에서 놓쳐버렸고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말았다. 96.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금방 그녀를 잊어버렸다. 97. 나의 방문 앞에 살라마노 영감이 서 있었다. 97. 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영감은 동물보호소에 자기 개가 없으니 결국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98. 동물보호소의 직원들이 그에게 아마 차에 치었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99. 그러자 그는 경찰서에서는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99. 그에 대해 그가 들은 답변은 그런 일은 매일 있는 일이라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99. 내가 살라마노 영감에게 다른 개를 하나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영감은 자신이 그 개에게 길이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었다. 99.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었고 살라마노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있었다. 99. 영감은 나와 마주 보며 두 손을 무릎에 얹어놓고 있었다. 99. 낡은 중절모자를 쓴 채로였다. 99. 그는 우른 수염 밑에서 말끝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99.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좀 귀찮았지만 나는 달리 할 일도 없었고 졸리지도 않았다. 99. 무슨 말이든 하려고 나는 그의 개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99.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 개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99. 그는 상당히 늦게 결혼을 했다. 젊었을 적에는 연극을 하고 싶어했다. 99. 군대에서는 군인극에 출연하기도 했다. 99.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99.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99. 아내와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아내에게 길들어 있었다. 99. 아내가 죽자 그는 매우 외롭다고 느꼈다. 99.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개 한 마리를 부탁해서 그 개를 아주 어릴 때 데려오게 되었다. 99. 젖병을 물려서 길러야 했다. 99. 그러나 개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짧아서 그들은 결국 함께 늙고 말았다. 99. 그놈은 성미가 나빴어요. 우린 가끔 입실험을 했지요. 99. 그렇지만 좋은 개였지요. 99. 살라마노가 말했다. 99. 내가 혈통 좋은 개였다고 하자 살라마노는 만족하는 눈치였다. 99. 그가 뜻붙였다. 어디 그뿐입니까? 99. 그놈이 아프기 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죠? 99. 최고로 멋있는 것은 털이었어요. 99. 개가 피부병에 걸린 다음부터 살라마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고를 발라주었다. 99.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개의 진짜 병은 늙음인데 늙음은 낫는 것이 아니다. 99. 그때 내가 하품을 했고 영감은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100. 나는 좀더 있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개가 그렇게 되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100. 그는 고맙다고 했다. 100. 그리고 엄마가 그 개를 몹시 귀여워했다고 말했다. 100.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가엾은 모친이라고 말했다. 100. 그는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매우 불행하리라 짐작된다고 했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100. 그러자 그는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어머니를 양노원에 맡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아주 빠른 의조로 말했다. 100. 그러나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며 내가 엄마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고 했다. 100.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100. 그렇지만 나는 엄마를 돌볼 사람을 둘만한 돈이 없었으므로 양노원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고 대답했다. 100.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내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적적게 했어요. 100. 내가 뜻부쳤다. 그럼요. 그리고 양노원에 있으면 하다못해 친구들이라도 생기지요. 100.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서 자리는 것이었다. 100. 이제 그의 생활은 달라져버렸고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100. 그와 알게 된 일에 처음으로 그는 슬그머니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는 그의 손등에 일어난 살비듬을 느낄 수 있었다. 100. 그는 약간 웃었고 방을 나서려다 말했다. 100. 오늘 밤은 제발 개들이 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내 개인 것만 같았어요. 100. 일요일 나는 잠에서 깨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마리가 나를 부르며 흔들어 깨워야만 했다. 100. 우리는 일찍 해수욕을 하고 싶었으므로 아침을 먹지 않았다. 100. 나는 속이 완전히 텅 빈 것 같았고 머리가 조금 아팠다. 100. 담배 맛이 있었다. 마리는 나를 죽상이라고 놀려대었다. 마리는 흰색 원핏을 입고 머리를 풀어너러뜨린 모양 모습이었다. 100. 내가 예쁘다고 말했고 그녀는 좋아서 웃었다. 100. 내려오면서 우리는 예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곧 내려가겠다고 대답했다. 100. 길을 나서자 필요한 탓도 있고 또 등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탓도 있어서 벌써 태양으로 가득한 대낮의 빛이 마치 내 따귀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100. 마리는 깊어서 깡충거리며 몇 번이나 날씨가 좋다는 말을 했다. 100. 나는 기분이 좀 나아졌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100. 마리에게 그 말을 하자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의 수용복과 수건 한 장을 넣어가지고 온 방수포 가방을 내게 열어보였다. 100.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레몽이 자기 집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100. 그는 청색 바지와 반팔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100. 그러나 밀짚모자를 쓰고 있어서 어글보고 마리가 우스댔다. 100. 검은 틀로드핑크의 팔뚝이 몹시 하였다. 내겐 그것이 좀 역겨웠다. 100.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려왔는데 아주 신이 나 보였다. 100. 그는 나에게 안녕 친구 하고 말한 다음 마리를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렀다. 100. 그 전날 우리는 경찰서에 함께 갔고 나는 그 여자가 레몽을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100. 레몽은 경고를 받고 나왔다. 경찰은 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여 들지 않았다. 100. 문 앞에서 우리는 레몽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100.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100. 레몽은 자기 친구도 우리가 일찍 도착하는 것을 보면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100. 우리가 막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레몽이 맞은편을 보라는 눈짓을 했다. 100. 한 무려의 아랍인들이 담백하게 진열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100. 우리는 묵묵히 그러나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돌이나 죽은 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100.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가 그 녀석이라고 레몽이 말했는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100. 그렇지만 그건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100. 마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무슨 일이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100. 나는 그녀에게 저들이 레몽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아랍인들이라고 대답했다. 100. 마리는 당장 출발하고 싶어했다. 레몽이 다시 가슴을 펴고 웃으면서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100. 우리는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레몽은 아랍인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내게 일러주었다. 100.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제 막 떠나온 그 자리를 정과 다름없는 무관심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100.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레몽은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이 보였고 마리에게 끊임없이 농담을 해댔다. 100. 내 느낌으로는 레몽이 마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마리는 그에게 거의 대꾸를 하지 않았다. 100. 그저 이따금 웃으면서 레몽을 쳐다볼 뿐이었다. 100.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를 구워보며 모래밭 쪽으로 내리뻗은 조그만 언덕을 지나야 했다. 100. 언덕은 하늘의 이미 단단해진 푸른빛을 배경으로 노르스름한 돌들과 새하얀 수순화들로 뒤덮여 있었다. 100. 마리는 방수포 가방을 휘둘러 꽃잎들을 헛들이며 장난을 치곤 했다. 우리는 초록색 또는 흰색의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별장들 사이를 걸어갔다. 100. 어떤 별장들은 베란다까지 타마리스 나무에 파묻혀 있었고 또 어떤 별장들은 돌들 가운데 덩그럽게 서 있었다. 100. 언덕 끝에 이러기도 전에 벌써 움직임 없는 바다가 나타났고 더 멀리 맑은 물 속에 조는 듯 잠겨있는 육중한 곶이 보였다. 100. 낮이간 모터 소리가 고요한 대기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들려왔다. 100. 그리고 아주 먼 곳에 반짝이는 바다 위로 움직이는 듯 마는 듯 가고 있는 조그만 트롤 어선한 척이 보였다. 100. 마을이는 바위붓꽃을 몇 송이 꺾었다. 바다로 내려가는 피탈에서 보니 벌써 수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100. 레몽의 친구는 바닷가의 끝쪽에 자리한 조그만 목조 별장에 살고 있었다. 100. 집은 바위를 덩지고 있었고 집의 전면 밑쪽을 떠받치는 기둥들은 이미 물 속에 잠겨있었다. 100. 레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그의 친구 이름은 마송이었다. 100. 몸짓과 어깨가 우람하고 키가 큰 인물이었는데 작은 체구에 퉁퉁하고 사랑스러운 그의 아내는 파리 말씨를 썼다. 100. 그는 즉시 우리에게 그리김없이 편히 지내라고 하면서 바로 그날 아침에 자기가 낚은 물고기로 장만한 생선특임이 있다고 말했다. 100. 나는 그에게 집이 아주 예쁘다고 말했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마다 여기에 와서 지낸다고 알려주었다. 100. 제 아내와는 누구든지 뜻이 잘 맞아요 하고 그가 덧붙였다. 그의 아내는 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100.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 것 같다. 100. 마송이 햄치를 가자고 했으나 그의 아내와 레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100. 우리 세 사람이 바닷가로 내려갔고 마리는 곧장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100. 마송과 나는 잠시 동안 기다렸다. 그는 말을 천천히 했다. 100. 나는 그가 말끝마다 그 뿐만이 아니라를 덧붙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100. 자기가 한 말의 뜻에 사실상 아무것도 덧붙이는 것이 없을 때조차도 그랬다. 100. 말이에 대해서도 그는 말했다. 100. 아주 멋져요. 그 뿐만이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100. 이었고 나는 햇볕을 쬐면서 느끼는 허무한 기분을 음미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그 말 버릇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100. 발밑에서 모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100. 나는 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를 좀더 참았지만 드디어 마송에게 말하고 말았다. 100. 들어갈까요? 나는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100. 마송은 처서히 물 속으로 들어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자 물 위로 몸을 던졌다. 100. 그는 개구리 헤엄을 처서나 퍽 서툴러서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리에게로 헤엄쳐갔다. 100. 물은 차가웠고 나는 헤엄을 치니 허묻했다. 100. 마리와 나는 함께 멀리까지 나갔고 우리 두 사람이 몸놀림과 만족감에 있어서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0.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물 위에 반드시 누웠다. 100. 입으로 흘러드는 마지막 물의 장막을 태양이 하늘로 향한 나의 얼굴에서 걷어내 주었다. 100. 마송이 모래밭으로 나가 햇볕을 쬐어내고 눕는 것이 보였다. 100. 멀리서 보아도 그는 우람했다. 100. 마리는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했다. 100. 나는 마리 뒤쪽에서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마리가 두 팔을 올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두 발로 물장구를 쳐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100. 물을 때리는 나직한 소리가 아침 시간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100. 마침내 나는 지친 느낌이 들었다. 100. 그래서 마리를 남겨두고 규칙적으로 헤엄을 치면서 숨을 고르게 쉬며 돌아왔다. 100. 모래밭으로 나와서 나는 마송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에 얼굴을 묻었다. 100. 내가 그에게 좋은데요? 라고 말했고 그도 동감했다. 100. 잠시 후에 마리가 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마리가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100. 몸이 소금물에 젖어 온통 미끈거렸고 머리는 목 뒤로 너러뜨려져 있었다. 100. 마리와 나는 서로 옆구리를 꼭 붙이고 누웠는데 그녀의 몸과 태양이 내붙는 두 가지 열기 때문에 나는 얼핏 잠이 들었다. 100. 마리가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마송이 벌써 집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100.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0. 나는 시장의 섬으로 즉시 일어났다. 100. 그러나 마리는 아침부터 내가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100. 정말 그랬다. 그렇지만 사실 나도 키스를 하고 싶었다. 100. 물속으로 들어가 마리가 말했다. 100. 우리는 뛰어가서 곧장 잔물길 속에 몸을 뻗었다. 100. 우리가 몇 번 팔을 쥐어 헤엄쳐 갔을 때 마리가 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100.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를 휘감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녀에게 욕정을 느꼈다. 100. 우리 둘이 다시 돌아와 보니 마송은 벌써 우리를 불러대고 있었다. 100.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마송은 금방 그의 아내에게 내가 쓱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100. 빵은 맛있었고 나는 내 몫의 생선을 허겁지겁 먹었다. 100. 그 다음에 고기와 감자튀김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아무 말 없이 먹었다. 100. 마송은 빈번히 포도주를 들이켰고 나에게도 줄기차게 따라주었다. 100. 커피가 나왔을 때는 머리가 좀 띵이 했다. 나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 100. 마송과 레몬과 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8월을 해변에서 함께 지내기로 계획했다. 100. 마리가 문득 말했다. 100.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 반이에요. 우리는 모두 놀랐다. 100. 마송은 매우 일찍 식사를 한 셈이지만 배고플 때가 꼭 식사시간이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100. 그 말을 듣고 마리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것 같았다. 100. 그때 마송이 나에게 바닷가로 나가서 산책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100. 제 아내는 점심을 먹은 뒤엔 언제나 낮잠을 자요. 나는 그가 안 좋아해요. 난 그러야 해요. 100. 늘 아내에게 그 편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요. 100. 하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100. 마리는 남아서 마송 부인이 설거지하는 것을 거들겠다고 말했다. 100. 그러자면 남자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자그만 파리 여자가 말했다. 100. 우리 세 사람은 아래로 내려왔다. 100. 태양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려 꽂혔고 바다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빛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100. 이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100. 언덕 가장자리를 따라 바다를 구구보며 늘어선 작은 별장들 안에서는 접시며 포크, 나이프 같은 것들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100. 땅에서 올라오는 혹독한 열기 속에서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100. 처음에 레몬과 마송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100. 나는 그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심지어 한때 같이 산 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0. 우리는 물가 쪽으로 가서 바다를 끼고 걸었다. 때때로 잔물길이 더 길게 밀려와서 우리의 흠급 신발을 적셨다. 100. 나는 맨머리 위로 내리지 않은 태양 때문에 반쯤 졸고 있었으므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100. 그때 레몬이 마송에게 먹으라고 말했으나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100.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 끝 아주 멀리서 푸른 작업복 차림의 아랍인 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100. 내가 레몬을 쳐다보자 그가 말했다. 100. 그놈이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던 거냐고 물었다. 100. 나는 우리가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0. 아랍인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벌써 훨씬 가까운 거리에 와있었다. 100. 우리는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레몬이 말했다. 100. 마송 싸움이 붙으면 넌 두 번째 놈을 맡아.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메르소. 만약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그건 네가 맡아. 나는 응 하고 말했다. 100. 마송은 두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가 내 눈엔 이제 붉게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으로 아랍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100.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규칙적으로 가까워졌다. 100. 우리 사이의 간격이 불과 몇 걸음으로 좁혀지자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100. 마송과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레몬이 곧장 자기 상대에게로 갔다. 나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잘 알아두지 못했지만 상대가 머리로 들이받는 신용을 했다. 100. 그러자 레몬이 먼저 한 대에 후려치고 곧장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레몬이 미리 지적해준 녀석에게로 가서 온몸의 무게를 실어 두 번 후려갈겠다. 100. 아랍인이 물속으로 엎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고 한동안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통 주변에서 수면으로 거품이 터져 올라왔다. 100. 그러는 동안 레몬 쪽에서도 후려쳤고 그의 상대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100. 레몬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놈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 봐. 내가 그에게 소리쳤다. 100. 조심해. 저놈 칼 가졌어. 그러나 이미 레몬은 칼에 베이고 입을 찢긴 상태였다. 100. 마송이 앞으로 휙 몸을 날렸다. 엎어져 있던 아랍 녀석이 일어나서 칼을 가진 녀석 뒤로 몸을 숨겼다. 100.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도로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100.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부리나게 달아났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햇볕 안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내 몸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100. 마송은 곧 일요일마다 언덕이 별장에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몬은 당장 의사에게 가려고 했다. 100. 그러나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상체에서 피가 흘러나와 입속에서 거품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를 부추게 허둥지둥 별장으로 돌아왔다. 100. 거기로 오자 레몬은 상체가 가벼운 것이라면서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했다. 100. 마송과 함께 갔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고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았다. 나는 결국 입을 다물어버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100. 한시 반쯤 레몬이 마송과 함께 돌아왔다. 파리는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코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별것 아니라고 말했다지만 레몬은 매우 침울한 표정이었다. 마송은 그를 웃기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레몬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가 바닷가로 내려간다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바람을 쐬고 싶다고 대답했다. 마송과 나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레몬이 화를 내며 우리에게 욕을 했다. 마송은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이제 태양은 찍어 누르는 듯했다. 햇빛이 모래와 바다 위에서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레몬이 자신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쩌면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었다. 바닷가 맨 끝까지 가자고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위에 위치한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는 조그만 샘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좀 전의 두 아랍인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름기 묻은 자급복 차림으로 누워있었다. 그 없이 편안하고 거의 만족한 표정들이었다. 우리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레몬을 찌른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레몬을 쳐다보았다. 또 한 녀석은 작은 갈대 피리를 물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견눈질을 해가면서 제 악기가 내는 세 가지 음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줄곧 거기에는 오직 태양 그리고 나직한 샘물 소리와 세 가지 음이 어우러진 그 침묵뿐이었다. 이었고 레몬이 주머니의 권총에 손을 대지만 상대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둘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부른 녀석의 발가락들 사이에 사이가 몹시 벌어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레몬은 상대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해치워버려? 하고 내게 물었다. 안 된다고 했다간 그가 제 풀에 흥분해서 틀림없이 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전혀서는 아직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대로 쏘는 건 비급해 라고만 말했다. 침묵과 열기 속에서 또다시 나직한 물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렸다. 이었고 레몬이 말했다. 그럼 전혀서에게 욕을 하겠어. 그래서 놈이 대꾸하면 쏘버리지 뭐. 내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놈이 칼을 뽑지 않는 한 쏘면 안 돼. 레몬이 약간 흥분하기 시작했다. 다른 녀석은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고 둘 다 레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레몬에게 말했다. 안 돼. 남자 된 남자로 맞상대해야지. 그리고 그 권총은 이리 주워. 만약에 다른 녀석이 끼어들거나 저 녀석이 칼을 뽑으면 내가 쏘겠어. 레몬이 내게 권총을 끝내줄 때 태양이 그 위에 번쩍하며 미끄러졌다.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막아 가두어버렸다는 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시선을 떨구지 않은 채 마주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여기 바다, 모래, 태양 그리고 피리 소리와 물 소리가 자아내는 이중의 침묵 사이에 정지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을 쳐서 바위 뒤로 스며들듯이 사라졌다. 그래서 레몬과 나는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레몬은 기분이 좀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 함께 별장으로 갔고 그가 나무청계를 올라가는 동안 첫 계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머릿속에 태양이 꽝꽝 울렸고 힘들게 그 나무청계를 걸어 올라가서 또다시 여자들과 대면할 생각을 하니 그만 맥이 풀렸던 것이다. 하지만 열기가 하도 뜨거워서 눈을 멀게 할 듯 하늘에서 쏟아붓는 불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 또한 내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여기 가만히 서 있던 자리를 뜨던 결국 매한가지인 것이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바닷가 쪽으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태양의 붉은 폭발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모래 위에서 바다는 작은 물결이 되어 부서지며 급하게 갑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쏟아지는 태양의 열기에 이마가 팽창하는 느낌이었다. 그 모든 열기가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누르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의 엄청난 숨결을 얼굴에 느낄 때마다 나는 입을 악물었고 바지 주머니 속에서 두 주먹을 붉건 쥐었고 태양과 태양에 쏟아붓는 그 캄캄한 취기를 이겨내리고 전신을 긴장시켰다. 모래, 흰 조개 껍질, 유리 조각에서 빛의 칼날이 솟아날 때마다 내 턱배가 움찔움찔했다. 나는 한참을 끓었다. 햇빛과 바다의 먼지 같은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후광에 둘러싸인 조그만 바위 덩어리가 멀리 거무스름하게 보였다. 나는 그 바위 뒤의 서늘한 샘을 생각했다. 졸졸 흐르는 그 샘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힘겨운 노력과 여자의 울음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며 그늘과 휴식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몽의 상대가 되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반드시 드러누워 두 손으로 목덜미를 괴고 이마는 바위 그늘 속에 둔 채 전신의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의 작업복이 열기 속에서 김을 내고 있었다. 나로서는 좀 의외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리로 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약간 일으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는 레몽의 권총을 걸어주었다. 그는 다시 몸을 젖혀 누웠지만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은 채였다. 나는 그에게 퍽 물찍이 한 12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컴 그의 시선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모습이 불타는 대기 속에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더 나른했고 더 가라앉아 있었다. 똑같은 모래밭 위에서 똑같은 태양 똑같은 빛이 여기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다. 벌써 두 시간째 낮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지해 있었고 벌써 두 시간째 낮이 풀풀 끓는 금속의 대양 속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정기선이 지나갔다. 나는 내 시선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검은 반점으로 그 배를 분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잠시도 아라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일은 끝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태양으로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로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샘 쪽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얼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인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불로 지지는 태양의 열기가 내 두 뺨으로 확 번졌고 땀방울들이 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불떡거렸다.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 본대차 태양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은 채 칼을 뽑더니 태양빛 속에서 나를 향해 쳐들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었고 번쩍하는 긴 칼날 같은 것이 되어 내 이마를 쑤셨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꼬여있던 땀이 단번에 눈꺼풀 위로 흘려내려서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으로 눈꺼풀을 뒤덮었다. 내 두 눈은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캄캄해졌다. 나는 다만 이마 위에서 울리는 태양의 심벌즈 소리 그리고 내 앞의 칼에서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칼의 칼날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운 두 눈을 후벼팠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가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 전체가 갈라지면서 봄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의 전 존재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그려지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의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래야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어 틀었다. 나는 내가 대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내 발을 쏘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해서 6장으로 구성된 제1부가 끝났습니다.